전남 순천시가 한중일 서예전각 교류전을 열었습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한중일 서예전각 교류전이 열렸습니다. 지강 김승민 작가는 10m가 넘는 현수막에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슬로건인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를 대부수로 쓰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교류전은 16일까지 순천을 비롯한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중국 양저우, 일본 기타큐슈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올 하반기에는 일본 기타큐슈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